양기경님께서는 어제 마지막에 광고 멘트할 때 웃어서 윗분께 혼나느라 늦은 줄 알았네요. 다행히 그 부분을 못 들으신 것 같다는 제보가 있습니다. 아주 다행이에요. 거기서 노랑통당해서 웃어가지고. 4391님께서는 맞아요. 맞아.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 맞아요. 여러분. 그 마음을 어떻게 고쳐먹느냐에 따라서 인상도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질 수 있어요. 약간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거.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3206님께서 언니 어떻게 알았어요. 오늘 항공권 예매하려다 계속 실패해서 우울했는데 하지만 이런 날도 있는 거죠. 위로 감사해요 하셨어요. 아 항공권 예매 안되면 진짜 답답하죠. 근데 그날 비행기가 안된다면 좀 가까운데라도 좀 놀러도 가보시는 것도 괜찮고 다음날 거는 없을까요? 이게 되면 참 좋을 텐데. 그렇죠? 더 좋은 특가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? 부탁드립니다. 아멘